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와 정진석 의원 사이에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5선인 정 의원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하자 이에 이준석 대표가 그럼 당대표도 나이순으로 뽑으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위 자기 정치라고 공개 비판했던 정진석 의원. 오늘은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측근들을 배치하려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귀국을 앞둔 이 대표는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사 전행을 휘두르려 했다면 혁신위가 아닌 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넣었을 거라며 공관위원장으로 위원들을 대부분 선임했던 정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급기야 거친 말까지 오갔습니다. 정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직격하자 이 대표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나이가 어떻고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 앞으로 나이순을 봅시다, 당대표도 그렇고. 당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5선 중진 의원 사이 진흙탕 싸움은 차기 당권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달 말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결과가 앞으로 여당 내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SBS 김형래입니다.